혹시 밤을 지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? 아마 대부분은 밤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합니까? 밤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우리잖아요 지금 밤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서 있잖아요 주님을 송축하여라 그게 살 길인 거예요 밤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은 밤을 지나가게 허락하신 것은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밤을 지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의 음체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푸른 초장도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주님의 몸이 그 다음效은 우리에게 음성도 나타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